할게요 소개세계 개소개인가? 없네요 뭔가 좀 징그러운데? 빨갛다 나이프, 수건 같은거 번역이 덜 됐네요 아이고, 무서워 뭐야 저거 꽥 뭐야? 여자두는건가? 헐 안돼, 먹지마 먹지마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뭐라 하라는건지 전혀 모르겠네 얘를 잡는건 아닌거 같고 얘를 조사해볼까? 뭐라고 하는거니? 저기요 저기요? 뭐야 이게 흠 어? 죽었네? 네 아, 네 몸속에 열쇠가 있었구나 세이브를 할까요? 네 일부러 그런거라구요? 아닌거 같은데 그거는 또 한자어야 이거 그 중국어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보니 덜 된거 같은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이게 혹시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알 수가 없어 이게 뜻을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하는데 한자를 어떻게 알아? 이건 아니잖아 뭐야 이건 또 알? 설마 이걸 알로 맞추라는 건가? 이건 아닌데? 아니잖아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거는 아는데 어디다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얘도 분명히 말을 걸으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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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알려주고 있을텐데 아 아 아 답답하네 아 아 아 아 아 어딜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니 아 아 알 것 같다 설마 이거야? 이게 아리라고? 야 했다 근데 어? 여기 곰이 있었나? 아 있었지? 뭐가 달라진거야? 칼? 얘를 또 찢어? 아 아파 피로 얻었다 너 먹어 어? 가까워졌는데? 뭐라는 거지? 아 깜짝이야 살점을 계속 가져다주는 거야? 아 맞네 아직도 만족을 못했네 야 그냥 네가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을 이 조그만 새가 아 저 진짜 장기를 다 먹는구만 에휴 이렇게 욕심을 내더니 쌤통이다 요지님 어서오세요 세이브를 할까요? 바다다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뭐가 쓰레기고 뭐가 아이템이지? 어... 언제 왔니? 저희도 완전 스토크구만 뭐라고 또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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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다 비본 입력하는 건데? 뭐야 이게? 다 한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아 야 깜짝이야 뭐 어쩌라고 따라올 거라고? 따라서 뭐 어쩔 건데 왜 뭐 뭐 눈 쳐다봐줘? 눈을 줄이? 야아 흠 음 여자가 가리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여자가 가리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여자가 가리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여자로 인기 써있다 앨리스님 채팅이 적어주세요 아 더워 아 더워 네 감사합니다 이게 흰색이었지 그러면 H A I R 됐다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이 B E R R Y 됐고 초록색 M M A S K OK 됐다 와 야 이 나쁜 것이나 와 와 또 또 집이네 뭐야 세이버도 없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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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뚝뚝 떨어진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바닥에 무언가 또 떨어진 것 같은데 초록열쇠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오빠한테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이 여잔지 남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오빠한테 오빠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오빠가 자꾸 연락을 하는데 남자가 되게 막 매물차게 막 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애가 나오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군 이러고 있네요 어두워 불을 켜야겠는데 스위치가 제 생각에는 주인공이 남자인 것 같아 오 찾았다 그리고 저 여자애가 그 아 깜짝이야 그 동생인거야 아 깹댁깹댁 클리어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구요 또 12키로 눌러보세요 나올수도 있고 건널수도 있고 소개세계 어 어 겉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가 더 좋다 이게 뭐야 아 이거 똑같은건데 아 아 아 사기꾼 겁쟁이 배신자 소인배 인간쓰레기 개다시 겁쟁이 배신자 소인배 인간쓰레기 그리고 끊겼다 뻔뻔해 사기꾼 끊킨게 아니구나 겁쟁이 소인배 인간쓰레기 뻔뻔해 삐is 어머나 이게 뭐지? 매우단감 아니 튕긴게 아니고 지구 멋대로 꺼졌어요 게임에서 원래 그런거 같은데 어? 어? 보이세요? 그냥 이런거 써있어요 공화국 만세 제국주의 만세 연합국 만세 공화국 만세 끝 계속이 안되는구나